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아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신 차량은 벤츠 ML250 블루텍 포매팅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3년식 주행거리는 11만 2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요소수, 센서까지 교체 완료된 모델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레이드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폰넷 쪽도 살펴보시면 폰넷 쪽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스크래치 깨짐도 보이지 않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벗겨진만 살짝 있는데요. 많이 신경 쓰이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컨디션 양호합니다. 앞쪽 트레이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앞쪽 4.95로 거의 6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아래쪽 보시면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 도어 쪽 컨디션도 스크래치 문곡도 전혀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입니다.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99로 거의 9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보시면 엠블러 ML350 붙어있는데요. ML250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작동 잘 됩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네요. 이열 폴딩하시면 차박 캠핑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도어 쪽 스크래치 문구 보이지 않고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2642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패드 시프트 전동 핸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왼쪽 보시면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위쪽 선루프 개방감 좋게 되어 있네요. 네 선루프 작동 잘 되고요. 다음으로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생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에코모드 이용 가능하시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다가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습니다. 공간 넓고요. 앞쪽에 에어컨 총총구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각직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바운드에 팔걸이 겸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세요.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컷 시트 이용 가능하시고 위쪽 선루프 개방감 좋게 2열 또한 보여주고 있네요.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요요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바전 검전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마 없습니다. 앞으로 등속 조인트도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거고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짝 보여드리고요.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편마마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도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정한계 벤츠 ML250 블루텍 포메틱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증거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